사람을 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일단 사고 내용부터 좀 볼까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49살 A씨가 지난해 10월에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B씨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에 친 B씨는 전치 2주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 만취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게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평사 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는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는데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가 A씨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라고 하면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박 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와안장, 발판 및 두 개의 바퀴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서 구동돼서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 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를 두고 관련 업계와 수사당국의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이 판결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로 분류되니까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인 건가요? 네, 이번 판결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8조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 측은 A씨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재판부 판결이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그 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개인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이전까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는 판결이 없는 등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극히 미약했던 점, 그리고 A씨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게 그럼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 1년 2월이면 이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다른 음주운전에 비해서? 먼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위반 횟수와 알코올 농도 등 여러 처벌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처음 인정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분류되는데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동안 전동킥보드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이번에 첫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서는 대체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에 검찰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로 판단을 하면서도 관련 보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개인 이용자가 아닌 공유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이런 데로 가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관련해서 지난달 20일에는 전동킥보드에 자전거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그리고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을 하고요.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동킥보드에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업체에서도 역시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전동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동킥보드 시장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점점 더 일상적으로 타고 있는데도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라는 건지 자전거라는 건지 살짝 헷갈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먼저 이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갇혀져 있는 곳이 또 많지 않아서 종종 이제 차도를 이용해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또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에 9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킥라니라고 일컫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사고가 늘기 때문에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이제 전동킥보드 관련 업종이나 소유자, 보험업계 등에서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으면 새로운 법이랑 제도가 갖춰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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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